이 글에서는 일과성 열감증에 도움이 되는 자연요법 5가지를 소개한다. 열감증은 심한, 발안, 피부 발진 및 신계양진을 동반하며 열이 나는 느낌이 특징이다. 폐경기에 들어선 여성들이 경험하는 호르몬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지만 기후적인 요인과 질병이원인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열감은 갑자기 발생하며 수초에서 수분간 지속되는데 수면을 방해함으로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끼친다. 일과성 열감증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주기적 또는 산발적으로 증상을 경험한다. 다행스럽게도 이 증상을 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자연요법이 몇 가지 있다. 이제부터 일과성 열감증에 도움이 되는 자연요법 5가지를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일과성 열감증에 도움이 되는 자연요법 5가지 1. 린등꽃 체린등꽃잎은 한밤중에 열감증을 조절해주는 훌륭한 약재다. 린등꽃 잎에는 휴식을 취하게 하는 진정성분이 있어서 열과 땀에 의한 수면 방해를 막아준다. 재료말은 린등꽃잎일자근술 5g 물일잔 250ml 만드는 방법 린등꽃 잎을 끓는 물에 넣는다. 뚜껑을 덮고 10분간 우려낸다. 마시는 방법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차를 한잔 마신다. 2. 일과성 열감증에 좋은 쇠기풀과 세이지차 쇠기풀과 세이지차 조합은 갑작스러운 호르몬 변화로 인한 열감을 줄이는데 적절하다. 2. 재료의 활성 화합물은 호르몬 활성을 조절하고 수면 중 체온 상승의 가능성을 줄여준다. 재료말은 쇠기풀일자근술 5g 세이지일자근술 5g 물 2컵 500ml 만드는 방법 모든 재료를 물에 넣고 끓인다. 물이 끓으면 불을 끄고 상온에 놔둔다. 마실만큼 충분히 식으면 따라낸다. 마시는 방법 아침에 한잔을 마시고 오후에 한잔 더 마신다. 주의 고혈압이나 심부전 환자라면 이 치료법은 피하도록 하자. 3. 알팔파시와 레몬사 알팔파시에는 여성의 에스트로겐 수치 감소를 완화하는 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열감을 예방하는 보조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료 알팔파시앗 2큰술 30g 물 1잔 250ml 레몬즙 1자근술 5ml 만드는 방법 알팔파시앗을 물 한컵에 넣고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15분 동안 우려낸다. 물을 따라 내고 레몬즙을 넣는다. 마시는 방법이 차를 오후 또는 저녁 식사 후에 마신다. 4. 일과성 열감증에 좋은 다미아나 차 다미아나는 활력을 공급하는 약용식물로 인기가 있으며 폐경의 주요 증상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제이기도 하다. 다미아나 차는 밤에 발생하는 열감의 빈도를 감소하여 수면의 질을 향상한다. 재료 말은 다미아나 큰술 15g 물 1잔 250ml 만드는 방법 끓는 물 1잔에 다미아나 1큰술을 넣는다. 뚜껑을 덮고 10분간 우려낸 후 따라낸다. 마시는 방법이 차를 열감이 멈출 때까지 매일 밤 1잔씩 마신다. 주의 이 치료는 신경불균형 신장 또는 심혈관문 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롭다. 약을 먹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다. 5. 카밀러, 야로우 등자 차이 식물들의 조합은 우선 호르몬 변화 부작용에 완화하는 데 적당하며 신경계 활동 등을 진정하게 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 재료 물 2잔 500ml 카밀러 1월 2일 근술 7g 야로우 1자 근술 5g 등자 1자 근술 5g 만드는 방법 물을 데운다. 물이 끓으면 불을 끄고 식물들을 넣는다. 뚜껑을 덮고 10분 동안 우려낸 후 물을 따라낸다. 마시는 방법이 차를 오후에 한 잔 잠자, 비에 들기 전에 한 잔 마신다. 또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편안한 옷을 입는 거시 증상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당신이 느끼기에 가장 적당한 치료법을 선택하고 그 성분을 잘 활용하자.